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명랑 핫도그에 감자 통모짜 핫도그, 고구마 통모짜 핫도그, 전부 핫도그, 더블업 체다치즈 핫도그입니다. 이거는 오뚜기 콘스프예요. 음료는 우유고요. 마요네즈, 케찹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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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흠 안에 햄은 없고요 모짜렐라 치즈만 있어요 음~~ 수프에 찍어 먹으니까 고소하고 또또하고 달달합니다. 고소하고 달달한 치즈가 바로 먹어야겠어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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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달달한 치즈가 너무 좋네요. 고소하고 달달한 치즈가 너무 좋네요. 통모짜 고구맛도구가 조금 더 달달해요 소시지 소시지는 소시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고정이 잘 안되나봐요. 전부 더 고정해요 ㅎㅎ 전부 핫도그는 이렇게 안에 소시지가 커요. 양념이 엄청 어깨요. 양념이 가장 잘 어울려요. 양념이 좀 좋아해요. 양념이 엄청 잘 어울려요. 고소한 그런지 물 오뉴소가 status에 넣을 수 있도록 고춧가루 신중하게 먹으면 물을 넣어둬.... 이 맛은 맵지 말고 소고기 치킨게장은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의 맛은 조금 더 맛있어용 치킨게장은 알게되어 있어요 치킨게장은 많이 먹어요 치킨게장은 양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치킨게장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게장은 정말 맛있어요 지구가 더 링크도 맛있게 먹으면 더 더 맛있네요 참기름하고 짠김밥이랑 짠김밥이랑 많이 드세요 너무 짠김밥이랑 한번 먹으면 좋겠어요 쪄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더 맛있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겠어요 소시지 제가 통모짜 감자핫도그를 좋아해서 하나 더 주문한거에요 인도부 leigh 개 치즈 케첩 치즈 치즈 터지 랩이 로봄콩 Part 2 랩이 로봄콩, 랩이 로봄콩 이건 더블업 체낙 치즈 핫도그. 안에 노랗게 채더 치즈 보이죠? 짠은 고춧가루가루가 더 맛있어요 이 맛은 따로 보컨이도 좋더라구요 한입는 고춧가루는 자식이 단점이에요 저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더 잘어울라요 한입에 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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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은 고추적거리는 고춧가루가 더 맛있어요 고춧가루가 더 좋아요 우리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더 좋아요 오늘은 산지 마주치기와 함께 먹으니 그치고 치즈가 없어서 마주치기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그치고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enorm불러요 양념은 매콤하고 쫄깃해요 그치고 치즈가 매콤하고 진한 맛이에요 제거랑 양념이 지난 자막에 있는 그릇이 collection 전에는 그냥 랩에 젓가락을 만들고 저젓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기 좋채! 저게 다 먹지않고 먹기 때문에 그저 고소하고 맛있게 먹기 좋겠고 더 맛있게 먹기 좋은 먹방 그리고 냉동실에서 먹기 좋은데 그저 먹을 때, 우리의 고소한 생선을 먹기 잘 먹었습니다.